네, 그럼 저희 크루즈 섹션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 팔제에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아까 온라인 연결이 조금 덜 돼서 사실 중국 쪽 히가혜 선생님 얘기를 먼저 듣고 사실 이제 신상희 교수님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순서는 바뀌었지만 저희가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히가혜 선생님 덕분으로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히가혜 선생님이 사전에 좀 익스큐즈 하셨는데요. 혹시라도 저희 토론에 참석 못 하시니까 만약에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을 주시면 다시 저희한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무국 통해서 그런 내용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발제 끝나고 선생님 저희가 업계, 학계, 그리고 이제 터미널 학만 쪽 그리고 그 이제 그 정부 관계자 분들 다 한 다섯 분 정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순서는 이제 업계 쪽 먼저 하시고 학계랑 이제 정보 관계자 쪽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걸 하고요. 먼저 첫 번째 토론에 참석해 주실 분은 제 왼쪽에 앉으신 코스타 크루즈 한국지사 윤효진 차장님입니다. 윤효진 차장님은 크루즈 쪽의 그 업계 경력은 17년이고요. 제가 17년 얘기했더니 그럼 나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상당히 젊습니다. 17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코스타에는 한 6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거의 차트 크루즈 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크루즈 시장의 현황과 현재 또 내년도 어떤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 제 생각 5분에서 7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스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효진입니다. 앞에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는 한국을 출발하는 준모항과 모항으로 운항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을 출발하는 모항과 2017년부터 한국을 출발하는 준모항을 지속적으로 운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부산과 속초 포항을 출발하는 크루즈를 운항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포항과 부산 그리고 속초 대산을 출발하는 모항 크루즈를 운행해서 3만 명 정도의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컨템포러리 크루즈 같은 선사는요. 모항지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보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저반 시설이 있느냐 그리고 터널원도를 할 수 있는 대규모의 인원들이 승하선할 수 있는 터미널이 있느냐 이런 인프라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게 그 시장에 탑승할 수 있는 수요 시장이 있느냐라는 점을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수요 시장의 규모는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출발을 하는 크루즈가 있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 70%의 수요가 암당할 수 있느냐 충족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보고요. 30%가 이제 플라이앤 크루즈로 외국에서 부산에 와서 탑승할 수 있는 규모의 시장이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70%의 수요 시장이 있느냐라는 이 점이 아마 한국에서 모항 크루즈를 유치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가 16년 전에 글로벌 선사가 동북아 크루즈를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기항지 관광을 어떻게 유치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모항 크루즈를 어떻게 유치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과 지원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은 중국의 수요 시장이 세계적으로는 국가로 봤을 때 2위의 성장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수요 시장을 바탕으로 지금은 국적 크루즈가 출범되었죠. 국적 크루즈가 출범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지 중국은 건조를 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언론이라든지 정책에서 반영되는 것은 어떻게 기항지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 모항보다는 기항지에 더 편중된 정책 방안이나 지원 등에 의해서 모항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조금 강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항지 유치는 산업의 다양성과 확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요 시장에 대한 개발과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은 국내에서 모항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가장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관광 인프라도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분들이 쉽게 크루즈를 탑승할 수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외국분들은 부산에 오셔서 관광 인프라를 즐기고 싱가폴처럼 부산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탑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기항지에만 유치하는 데에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발전을 통해서 모항지를 유치를 통해 수요 시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글로벌 선사 입장에서 모항을 보는 기준과 그리고 부산의 어떤 모항의 잠재력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모신 분은 프린세스 크루즈입니다. 사실 코스타 크루즈랑 프린세스 크루즈는 조금 다르죠. 앞서 유효진 차장님께서 컨템포러리 크루즈라고 코스타를 말씀하셨는데요. 프린세스 크루즈의 김연경 실장님은 김연경 실장님 또한 크루즈 쪽 업무로는 거의 한 16년 정도의 경력을 쌓으셨고요. 특히 프린세스 크루즈가 2013년에 프린세스 크루즈랑 크나드 크루즈의 한국지사를 뒀습니다. 그때부터 지사로 계속 계시고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의 마케팅 업무까지 하시면서 사실 크루즈에 대한 이해들도 높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선사이기도 하고 아마 아웃바운드 중심이긴 한데 한국 크루즈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좋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프린세스 크루즈 그리고 크나드 라인의 한국지사에서 홍보와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연경 실장이라고 하고요. 프린세스 크루즈 같은 경우는 1965년에 시작한 글로벌 국제 회사로서 지금 프리미엄 라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윤효진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항으로서 갖춰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한 예를 좀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모항이라는 그 단어를 앞서 이해하기 전에 좀 거창한 목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준비된 항구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예로 저는 우리나라에 위치한 모든 항구를 사랑하고요. 어떤 한 특정 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더 발전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제가 예시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저희 브랜드 선사의 크루즈를 타고 이제 일본 일정을 돌다가 제주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주항에 들어오면서 제가 실제로 목도한 실제 상황들을 좀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주항은 일단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죠. 국제 크루즈 시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크루즈들이 실제로 기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기항지, 모항이기 전에 기항지이기 전에 그 전에 그 많은 일본의 항구들을 기항하다가 중간 기항지로서 이제 제주에 제가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내렸을 때 그 제주 강정항에는 그 출입국 사무소까지 나가기 위해서 항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의 한 1km 넘는 길이의 무빙워크를 걸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길이가 사실 직접 다리를 걸어서 체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크루즈에 많은 승객들이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때로는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연령대가 높은 경우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이 1.4m가 되는 무빙워크를 걸어서 나가시는 그 길이 굉장한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빙워크를 걸었을 때 제가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런 나가기 위한 구조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긴 터미널 안에 뭔가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큰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그 걸어가는 여정이 그냥 내가 나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루하지 않은 제주의 역사를 한번 훑어본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위상을 뻗치고 있는 BTS의 영상 같은 것도 틀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제주도를 대표하는 그런 구조물들을 설치해서 그 길이 조금 더 지루하지 않는 방향을 조금 더 모색하여 그 길을 보완한다면 조금 더 손님들이 내렸을 때 제주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긴 무빙워크를 지나서 항구를 나가자마자 택시들의 횡포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에 정박해서 있는 그 항구에서 내리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그 올해 시장이라는 것까지의 접근성이 쉽지 않잖아요. 제주의 특성상 그 접근성이 먼 것을 이용해서 택시분들이 돈을 요구함에 있어서 좀 무리스럽게 돈을 부른다든가 여기서 지금 나의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디를 갈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든가 저희가 그때 다섯 명이 나갔었는데 인원을 딱 보시더니 딱 하는 말이 어 거기는 다섯 명이니까 만 원 더 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 2천 명이 넘는 손님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항구 시설을 넘어섰을 때 마주하게 된다면 그 인상이 참 안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 시설에 부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아름다운 항구 터미널을 마련해놨지만 그 안에서 제주를 소개할 수 있는 나가서 제주를 여행하고 안내해드릴 수 있는 안내 인포데스크의 역할을 하는 곳이 너무나 작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분이 계셔서 수고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방문했던 많은 일본의 항구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들이 나와서 일본을 전하고 계셨고 또 그 일본 기념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방향들을 실제로 제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진 모습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손님들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다음 항구를 가면서 겪게 되면서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꼭 제주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한 예시를 제 경험에 빗대어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항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배가 접안했을 때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웰컴 행사들이 항상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제주라는 곳에 처음 들어와서 나를 얼마나 환영해주고 이 도시에 내가 나가서 얼마나 여행을 하고 싶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 또한 구축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석의 높이가 높다 보니 배가 접안했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 항구들보다 접안하는 시간이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은 손님들이 내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지에 내려서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긴 절차를 통해서 항구를 벗어나는 데까지 높은 긴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면 손님들이 관광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상실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미 지쳐서 나갔을 때는 뭔가 여행을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다녀왔던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일본의 항구 중에 오사카라든가 고베라든가 나가사키항의 경우에는 배가 접안했을 때 그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구에서 바로 관광지로 나가는 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고요. 그냥 항구만 벗어나면 바로 도시가 시작되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또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다가 오사카의 경우에는 저희 선사가 기항 시간을 굉장히 밤 늦게까지 있도록 하는 베네핏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서 이 놀이공원이라는 시설을 이용하고 돌아와도 배를 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비행기로 여행을 가시는 항공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대부분 모자이크 몰 이런 데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 몰의 근접 위치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택시를 타고 나가서 조금만 가면 모든 몰이라든가 편리시설을 바로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지의 접근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손님들이 기항을 했을 때 저희 보통 도시로 들어가는 그 방법들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가 그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서 어떠한 관광과 어떤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손님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구 어쨌든 한구가 정말 모항으로서 자리를 잡고 기항지로서의 어떤 큰 역할을 하려면 손님들이 그 기항지를 찾으려고 하고 자꾸 오려고 해야 국제적인 글로벌 선사들이 어떤 한국의 제주, 부산, 인천, 속초항 모두 위치한 그 항구들을 기항하고 싶은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저희가 보완해야 될 문제들을 이제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좀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로벌 국제 선사로서 항구 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더 빠르게 캐치하고 늘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항구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떠한 입지적인 위치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 해양 포럼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이 접목이 돼서 하는 만큼 크루즈는 사실 그 기술적인 문화 부분에 있어서 절대 멀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2024년, 2025년에는 저희도 선사 최초로 LNG 동력 선박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에 선프린세스 홀을 런칭할 예정 중에 있는데요. 이런 친환경, LNG 천연가스를 이용한 동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친환경은 사실 저희가 맞닥뜨린 문제이기 때문에 앞장서기 여행에 있어서도 그런 친환경적인 여행을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기왕지 중에 알래스카를 예를 들면 좀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을 보기, 대자연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 대자연을 여행을 하고자 하지만 사실 지금 알래스카가 어떤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선, 그 빙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아서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곳을 여행하고자 했을 때 여행하는 수단 또한 그 환경을 생각하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선사는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미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해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느리게 항해를 해요. 왜냐하면 바다 아래에 있는 해양 동물들이 혹시나 그 크루즈의 항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어떤 최첨단 기술이 접목이 되고 그리고 사실상 그 기술이 선내와 선박에 이용이 돼서 저희가 이용하는 여행자인 만큼 조금 더 크게 이 여행을 생각하고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대형 선박들이 한국에 접안을 하려고 할 때에 정말 인기 있고 그리고 그 누구나 오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그런 항구로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해주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씩 보완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진 실장님. 아마 김영진 실장님은 또 이제 글로벌 크루즈에 계시면서 사실 저희가 모항이든 기항이든 처음 하선했을 때의 그 첫 대면지가 사실 터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에서의 어떤 서비스 퀄리티 이런 거에 대한 그 좀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사례를 좀 들으면서 그리고 또 저희 원래 주제에 있는 블루테크노미와 연계해서 크루즈의 어떤 친환경적인 얘기도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잠시 터미널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다음에 좀 모신 분은 터미널 전문가입니다.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모신 분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블라디버스토크 해양터미널 대표이사님인 발레리 나그루니 대표님입니다. 어떻게 온라인 지금 연결되어 있죠? 계속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어 어떻게 연결 지금 아 네 반갑습니다. 저 발레리 나그루니 대표님은 그 아 하이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좀 소개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소개를 좀 드리면은 발레리 나그루니 대표이사님은 블라디버스토크의 항만 산업 분야에만 18년간 재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2015년부터 블라디버스토크 해양터미널 ACC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이제 그 저희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제가 환동의 크루즈에서 한국 일본 블라디버스토크 이 세계 지역의 어떤 그 그 크루즈 라인이 가장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또 나그루니 대표이사님은 한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5분에서 6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들립니다. 네네. 지금 이제 발제 시작해 주시기 아 저기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께 그 산업 대표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오랜 동료이기도 하고요. 이 모항 전략과 관련이 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국과 그리고 또 이러한 전략을 고려를 하고 있는 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한국의 크루즈 관광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러 산업 관계자들 한국의 산업 관계자들을 통해서 코스타 크루즈 오피스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바이고요. 크루즈를 기양에서 이제 모항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전략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그리고 저희 그 동료들과 함께 굉장히 흥미롭고도 성공적인 2016년 그리고 이제 2019년 이 당시에 속초항에서 여러 가지 이제 크루즈 선이 또 블라디포스톡으로 여정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수익성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 크루즈 운항사들에 의해서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한다면 크루즈 선박의 부재입니다. 이 한국의 운항사가 운항을 하는 이 선박이 한국과 블라디포스톡 노선에서 이 팬데믹 이전에 부재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잠재적인 수요가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그리고 경제적 역사적인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잠재적인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재적인 페리를 동해와 블라디포스톡 간의 노선을 취향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에 대해서 수요도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00명 이상의 승객들이 이 페리에 승선을 했고 그리고 지금 동해악으로 향하고 또 여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켓 플레이어들과 시장 참여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 크루즈 선박을 영선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고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취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상호 굉장히 수익성이 있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한 러간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블라디보스톡이 이렇게 모항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바로 그 역량입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선박도 갖춰야 하겠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러시아 연방 관광기관들과 관광청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승객 같은 경우에 어떻게 외국 여객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승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부산과 또 인근 지역으로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러 간의 협력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2020년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5천 명 정도, 5천 명 이상의 여객이 승선을 했던 카리브의 노선이 있었고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크루즈 선단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크루즈 선사가 이 중국항과 블라디보스톡항 간의 노선을 운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러시아 시장의 수효도 충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지난 시간 동안 전력 시설과 같은 경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런 기술적인 설비들을 통해서 이제 크루즈 선박에 전력을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1MW의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선사에서 육상 전원 공급 설비를 필요로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옵션도 제가 제공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부분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경청인 주석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특히 이제 한러 시장에 있어서의 모왕의 어떤 그런 잠재력과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사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있어서의 선박의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국적선 얘기도 좀 해주시고 성공 사례에서 어쨌든 중국 선박을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시장도 더 성장할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으로는 이제 학계로 좀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북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양희주 교수님 좀 모셨습니다. 양희주 교수님은 북양대학교 글로벌 해양관광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해양수산부 정책 자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2021년도에 부산에서 크루즈 산업 육성종합계획 하실 때도 참여를 하셔서 해양관광뿐만 아니라 크루즈에 대한 이해도도 아주 높으십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북양대학교 양희주입니다. 아까 두 번째 발자하신 분이 중국에 계시는 지지아 후에이라는 연구원이었는데 제가 지금 중국어를 읽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그분이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보고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휴대폰에 팝포거라는 앱을 내가지고 그 슬라이드 화면을 렌즈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니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지던데 아마 통역하시는 분이 없더라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팝포거의 번역 실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국제회의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점점점 더 우리의 외모보다는 내용에 의해가지고 아마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발자자 분과 그리고 세 분의 토론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저는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좌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부산 크루즈산업 육성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국내외 크루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지금 국내에 크루즈 입항 실적이 있는 항구 중에서 크루즈 전용 부두라든지 국제객 터미널이 이렇게 갖춰진 항만은 다섯 개에 불과합니다. 부산, 제주, 인천, 여수, 속초 그리고 올해 서산이 지금 국제 크루즈와 관련해서 모항에 대한 그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그 여섯 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표적으로 제안한 정책들이 보면 대부분 다 모항입니다. 기왕으로의 포지션이 아니고 다 모항으로의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보고서들 보면은 크게 모항에 대한 전략이 대동소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거기 지자체라든지 또 거기 뭐 크루즈 포럼 관련돼서 이렇게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했던 그런 이슈들로 이렇게 클라스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크루즈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포럼에서 논의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보면 대부분 크루즈 선사라든지 여행사, 국제 규모의 크루즈 선사나 여행사 또는 바이어를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설명에 그리고 또 다양한 해외 크루즈 선사와 있던 네트워킹 또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 방안 또는 기왕지 도시 관광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마케팅과 관련되어지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항 개발이라든지 모항의 인프라 기반 조성이라든지 또는 국적 선사라든지 국적 선박 설립 이런 하드웨어 중심에 크게 두 가지로 논의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나 또는 그 지역의 관광공사가 중심에 대해서 정책이 추진되어지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라든지 포토소리티라고 그러죠 지역 항만공사가 이렇게 중심에 대해서 추진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 크루즈 국제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슈가 모항이 되어지면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지고 관광객 유치가 되어지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되다 보니까 실제 크루즈와 관련되어진 어떤 정책 자체가 이렇게 중앙부처관에 있어서도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 가버넌스가 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면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16차 부산세계해양포럼에서 해양수산부 해양내제 관광과장께서 2023년도에 크루즈 5개년 계획 수립이 되어진다고 했었는데 실제 올해 1월 달에 크루즈 산업 육성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5개년 법정계획의 비전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접하고 편하게 즐기는 일상 속의 크루즈 여행이라 되어져 있고 목표는 크게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적 크루즈선 연 300항차 입항, 여행객 50만 명 또는 다양한 크루즈 상품 제공으로 국내 모항객 연 10만 명 그 다음 세 번째는 국적 선사 출범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크루즈 산업 생태계 이렇게 3가지가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제인 홈포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2차 크루즈 산업 육성기본계획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홈포터와 관련된 전략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가에 있던 그런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두 번째 발표를 하셨던 중국의 경우에는 정말 크루즈와 관련된 모항에 대한 전략이 너무나 잘 되어졌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통 이 크루즈가 그 국가에 어떤 발전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크루즈 발전 단계를 3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맹화 단계, 계속 성장 단계, 조정 단계 이렇게 3가지를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국가의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별로 구체화되어진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전략의 어떤 과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확한 통계 수치로서 이렇게 타당성을 증명하는 그런 접근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홈포터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 전략이 조만간 좀 빠른 시간에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사례를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 맞는 이 크루즈의 어떤 발전 단계에 대한 거기에 충분한 리서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지금 크루즈 산업 육성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크루즈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지금 분석은 전혀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 크루즈 산업이 산업으로서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크루즈 산업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조성이 되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지려고 하면 크루즈 산업에 의한 어떤 그런 가치사슬체계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국가 전략으로서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 전략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죠. 거기에서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제1공항이라면 다 인천공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30 월드엑스포 위치를 위해서 가득돼 신공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산 산업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는 투포트 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부천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중앙정부는 우리나라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1포트고 그 이에는 다 지방공항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의 홈포트 전략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선 체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지방에 우리나라에 보면 지방에 국제공항 붙어있는 공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국제공항들이 유치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방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가 홈포트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해서 여러가지 지금 거론되어지고 있는 6개 도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홈포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를 해가지고 육성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크루저 관련해가지고 최근 관광 분야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큰 이슈는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지금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친환경 탄소중립에 관한 대책들이 되어있는데 지금 크루저에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17차 세계해양 포럼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겠지만 아마 내년도 이후부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좀 내용들이 이슈가 되어서 주제 발표가 되어지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좌단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계해양 포럼에서 크루저 세션이 지금 3회라고 그러는데 아마 오늘까지 다뤘던 크루저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보면은 개론에 해당되어진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크루저와 관련된 강론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에 세계해양 포럼에 거기 메인 키워드가 블루테크노미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린이란 단어 다음에 스마트란 단어 테크놀즈란 이런 단어가 있는데 아마 크루저에도 이런 세 가지 키워드들이 어떻게 접목이 되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다음 내년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다뤄진다 그러면은 여기 세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풍성한 어떤 그런 플로우였던 그런 계층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제 홈포트를 얘기하는데 정부 정책과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올 초에 발표했던 저희가 제2차 크루즈종합기본계획의 홈포트에 대한 얘기가 누락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정부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적인 얘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전체 글로벌 크루즈에서 크루즈의 이슈 중에서 사실은 환경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은 사실 중요한 이슈죠. 그 이슈를 저희가 계속 좀 가져가면서 어떤 크루즈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사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어서 저희가 마지막이 어쨌든 이제 이 크루즈를 관여하고 있는 이제 정부 쪽 해양수산부 담당 저기 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 레저 관광 과장님이신 권영규 과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과장님은 작년 2022년 12월에 저희 레저과 과장님을 오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크루즈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에 대한 관여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수부 해양 레저 관광 과장 권영규입니다. 제가 사실 방금 말씀하셨 것처럼 2022년 12월에 와서 사실 크루즈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그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셨던 발제하고 토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크루즈 측면에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2014, 14, 15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루즈가 크게 확장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잘 아시겠지만 크루즈 법도 만들어지고 제1차 크루즈 종합 기본 계획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당시에 크루즈 인프라가 대포 확대됐고요. 또 당시에 이제 문체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뭐 이제 방한 관광객의 10% 정도가 크루즈를 이용할 정도로 있었고 몇 가지 데이터 뭐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비용이 1인당 100만원 된다라는 KMI의 분석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중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다시 제대로 된 전략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조금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올해 이제 3월에 이제 크루즈가 이제 재개가 됐고요. 중국 여행도 이제 단체 여행도 이제 복귀가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발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예산 부분도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재개되면서 사실 많은 부처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크루즈 재개되고 그 다음에 중국 단체 여행이 재개되면서 이제 크루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아직 요게 이제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나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했던 오버투아리즘이나 아니면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내년 예산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 말씀하셨겠지만 여기 계시는 크루즈 관련된 업계 그리고 학계에서도 저희 부처도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프라 부분에 사실은 이제 2010년도 초반에 이제 크루즈 인프라가 이제 확대되면서 당시에는 이제 대형 크루즈 위주로 좀 인프라가 확대되다 보니까 현재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했는데요. 프린세스 이제 크루즈 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PA 그러니까 항만공사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 뭐 지루함을 좀 덜 느끼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물론 문체부도 필요하겠네요. 이제 관광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관광 안내를 지원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더 강화하면서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확산시키고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뭐 이제 수요 문제 사실 오환 크루즈로 하려고 그러면 저희 이제 수요 문제도 상당히 필요 말씀하신 것처럼 70%가 국내에서 해소가 되고 30%가 이제 이제 플라이언 크루즈처럼 외국에서 이제 해소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나름 홍보를 하고 있고 계속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번에 이제 크루즈가 재개되고 하면서 이제 의외로 이제 언론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 이번에 이제 속초에서 이제 2회 나갔던 크루즈 이후에도 이 외에도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했던 프로그램 외에도 이제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프로그램도 의외로 이제 그 인기가 좋아서 매진되고 뭐 제가 알기로 제 지인도 간다고 했는데 표가 없어서 다음 걸 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조금 더 만들어지고 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뭔가 투자나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노력해 가면 될 것 같고요. 협력 부분도 뭐 오늘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가 나왔지만 뭐 저희가 이제 ACC나 에이클린을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가까운 사례로 이제 지난 7월에도 이제 그 국제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을 통해서 이제 각 기항제하고 국가들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에 이제 크루즈가 활성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 포트 한 국가만으로 해결 안 된다. 모든 포트와 모든 국가들이 연계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사실 사무관도 지금 ACC 회의 관련해 가지고 홍콩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적인 협력도 지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 크루즈 재개되면서 좀 상황을 지켜봐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어 트라이 하겠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좀 더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아마 계속 그 첫 번째 발제했던 심상진 교수님께서도 정부의 거버넌스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셨는데 해수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하체나 PA나 또는 문화부와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어쨌든 저희가 오늘 두 분의 발제와 다섯 분의 전문가분들의 토론은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 좀 장시간 진행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이제 그 저희가 시간이 또 촉박이도 하고 많은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을 때도 불구하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토론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플로어에 혹시 저희 오늘 발제나 토론하실 분께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받고 서로 좀 Q&A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계실까요? 아 네. 성함이랑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펜스타 라인 대표 곽인섭입니다. 펜스타 라인. 펜스타. 그 저기 발제해 주신 그 심 교수님 모항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모항으로 가야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선뜻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다의 윤 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지금 전세 크루즈로서 모항 기능을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모항이 됐을 때의 경제적 이익이랄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맹쾌하지 않거든요. 더구나 꼭 적성 크루즈가 아니고 전세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극히 이익이 제한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터미널 이용을 터미널을 통한 출입국 절차 정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귀향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향기 같은 경우는 귀향기 관광으로 해서 이런저런 주위에 인근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에 어떤 이익이 올 건데 모항 같은 경우는 더구나 우리나라 같이 프라이 앤 크루즈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통과 기능만 하는 심지어는 면세점도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크게 실익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세 크루즈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극적성 크루즈가 있으면 선용품 공급이라든지 모든 게 같은 도시에 이루어지고 또 누구나 성무원 선원들이 내려서 소비하는 그런 소비효과라든지 있다든지 할 건데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해양수산부와 문체부의 예산 비교를 1.2조대 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무시기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계에서 노력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북인대 교수님 제가 존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무한기능을 이야기할 때는 해수부가 관용화되고 관광객을 할 때는 문체부가 된다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기능을 문체부로 일어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 되면 오히려 일환화된 것 가지고 관광기능법과 크루즈 산업 육성법의 모순되는 점도 해결할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제선 크루즈의 바틀레고로 알고 있는 가전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이 시에 해결될 수 있는 길도 있을 거고 힘없는 해수회에 맡겨놓지 말고 오히려 문체부의 전용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코스다 크루즈의 윤 차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전세 크루즈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선객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약 2700명의 한국 사람들인데 코스다 세레나 같은 경우는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동양화할 필요가 한국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안에 들어있는 신문마저도 한국화되지 않은 신문을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보도 현지에서 이태리에서 받은 번역을 해서 주는 행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김치도 좀 편하게 공급을 하고 숨겨놓고 주지 말고요. 또 공연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만 할 게 아니고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라도 이류 가수라도 초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즐겁게 크루즈를 즐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다 들었는지 모르는데 두 분한테 어떤 질문을 주신 거죠. 예, 저기 심상진 교수님과 저기 인효진 차장님께서 예, 그리고 심상진 교수님께는 제가 조금 듣기로는 어쨌든 그 이 저세인석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국적선이 더 경제적인 이득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물어보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고거에 대해서 심상진 교수님께서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크루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도 계단을 일정 발전된 한계가 있는데 현재 이제까지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크루즈항은 만들어놨습니다. 크루즈항이라는 것은 주차장만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됐으니 들어와라 하는 건데 그 주차장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에는 아직도 이 항구를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여러 개의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이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러한 토론 시간을 통해서 모항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항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요. 크루즈댐에 우리는 그나마 있었던 부산에 있었던 크루즈가 들어올 때 관련 산업이 그나마 그래도 있었는데 코로나 동안에 크루즈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다 붕괴되어 버렸죠. 그런데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은 국적선이 있습니다. 그 국적선을 가지고서 조금씩이라도 운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크루즈 관련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우리는 다 붕괴되어 버렸거든요. 자 그럼 코로나 같은 사태가 앞으로 또 오지 않으리라고 보장 못하는데 그런 거가 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망가질 거냐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적선이 있으면 그런 생태계를 살려놓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 하여튼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인데 그럼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적선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크루즈를 누가 운영을 할 거냐 하는 얘기죠. 현대라는 회사도 1년에 800억씩 한 달에 70억씩 돈을 쏟아벗는데도 어찌 같든 중간에 관뒀고 하모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큰 그림만 그리지 말고 우리가 어느 대기업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크루즈를 하겠다 그러면 박수를 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페리보트라도 페리가 됐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페리라도 국적선이 있으면 그것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주자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고요. 또 하여튼 그래서 모항을 왜 중국에서는 중요해지 여기냐면 모항이 있어야지 국적선이 생길 수가 있는데 국적선이 생기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항이 있고 국적선이 있어야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크루즈 관광객이 많아지면 중국의 예를 드는 겁니다. 관광객이 많아지면 결국은 그 배는 시작을 했죠. 리버크루즈로 몇백명짜리가 몇천명이 되고 또 지금 중국은 모항을 운영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아지고 또 내년까지 3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크루즈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LNG선 같은 것은 전세계 발주량의 70%나 80%를 과점을 하지만 크루즈는 정말 존재감이 제로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정책은 어떤 거냐. 크루즈 모항으로 해서 국적선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크루즈를 건조를 하는 거거든요. 크루즈 건조를 중국은 어떻게 보냐면 제가 잠깐 PP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전략산업으로 보는 겁니다. 왜? 크루즈를 만든다는 것은 항공무원보다 더 어려운 아주 하이테크 산업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번에 C919에는 자체적으로 제트 항공기를 만들었죠. 160석 내지 170석짜리 제트 항공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에어버스하고 또 보잉사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크루즈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항공기 산업과 견주는 굉장히 하이텍 산업으로 보는 거죠. 그 모든 시발점이 모항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더 감사합니다. 아마 두 번째 질문이 코스타 크루즈의 아마 전세선 운영이 대부분 수요가 내국인인데 내국인 중심이 해도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의 컨셉이 이탈리 애쉬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이탈리라는 컨셉을 가지고 선내에서 이탈리 문화를 간첩 체험할 수 있게끔 이런 마케팅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인들한테 크루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탑승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에 출발할 때 가장 강점으로 내세운 마케팅 요소도 부산 앞바다에서 만나는 이탈리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오시는 탑승객들이 내국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대신 언어적인 지원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국 승무원들을 많이 고용해서 각 부서마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한국적인 컨텐츠도 감미되었지만 그래도 이색적인 이탈리의 컨텐츠를 체험함으로써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부산 앞바다에서 편안하고 불편함 없이 이탈리의 경험을 해보라는 게 저희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외국적인 체험 요소가 많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한국인의 저희가 지금 차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기간이 굉장히 단발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적인 크루즈가 만들어지려면 이 기간이 좀 지속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되고 한국에서 떠나는 크루즈가 지속적으로 출발할 때 지금은 단기간으로 차터가 이용되기 때문에 플라이 앤 크루즈의 유치가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대만처럼 4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크루즈가 유치되는 타임리스적인 그런 차터가 진행된다면 외국인 관광객들 플라이 앤 크루즈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적 크루즈가 생기면 저는 바다 위에 이태리가 아니라 바다 위에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코리아이씨, 유럽을 한번 운항해 보는 것도 좋은 마케팅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답변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을까? 어머,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밟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희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공감 가는 내용도 좀 많고 또 토론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나 토론이 아쉬웠다라기보다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의 현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어서 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제가 이제 홈포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발표 내용에서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홈포트는 뭐 선박이 정박해서 출발하는 그런 항만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적선이 있으면 좋고 안 되면은 이제 차타를 해서라도 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올해 2023년에 이제 8번 정도 이제 국내에서 차타를 한 선박이 출항을 했었고 국적선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 굉장히 인위당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인구가 적은 대만 보다 우리가 좀 크루즈 부분에서 밀리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홈포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저기 이제 펜스타 사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국적선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국적선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 부분들은 심장진 교수님이 좀 우리 국적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런지에 대한 의견을 좀 가감, 평소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펜스타에서 크루즈 업무를 차라리 예산이 많은 문화부로 보내버리자라고 하는 뜻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좀 저는 이제 그 해양상 개봉원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에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 때 그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크루즈를 해수부도 일부하고 문화부도 일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을 만들면서 크루즈 전체 총괄 업무를 해수부로 가져왔어요. 그 가져온 이유는 크루즈는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고 크루즈 산업의 핵심은 크루즈 선박이고 크루즈 항만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육상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문화부와 하든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박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크루즈 관광객이 항만을 통해서 그 승화선을 잘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일을 하는 거죠. 핵심은 선박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선박 확보 아까 2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선사 육성도 있었지만 그 부분들이 좀 더 집중이 되면은 해수부부가 본래의 지지대로 크루즈 산업 육성에 위한 그런 역할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좀 많은 어려움과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크루즈 업무는 그래도 좀 해수부가 더 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한 곳과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기 심상진 교수님께 국적선에 대한 얘기를 개인적 의견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펜스타에서 오신 선생님 전화문 잘 못 들었는데요. 좋은 의견입니다. 호족을 파서 돈 있는 집으로 가야죠. 광에서 인신 안 된 얘기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파울링이 나서 잘 안 들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해수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호족을 굳이 안 파가도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과장님이 지금 해양 레저 관광과를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해양 관광 레저 해산이 1360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 예산을 일부 크루즈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과장님이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 내부에서 해지 계열이 안 된다면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국회로 가서 항의를 하던 국회의원을 술을 사주고서 로비를 하던 해서 해수부에다 식물을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수부에서 집행에 대한 수많은 예산을 제가 일부만 보여드렸던 것은 우리가 해수부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수부에서도 열심히 해주려고 하시고 오늘도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는 건 과장님께서 끝까지 남아 계시잖아요.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충분히 오늘 인지를 하셨을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펜스가 되던 무슨 펜문이 되건 어느 회사든지 누구든지 이 모항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회사가 됐든지 최대한 대로 밀어줘서 씨를 내리고 뿌리를 뿌리를 내리고 싹을 키울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대로 맞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주차장 만들어 놓고서 남의 배만 들어와서 그 주차장 쓰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그 주차장을 우리의 배가 국적선을 만들어서 국적선이 있어야지 중국에서 결국은 크루즈까지 조선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의 핵심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황 박사님.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말씀 부처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여기 이제 보면은 8억 대 1조 5천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1조 5천억이 해양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 해양 쪽으로도 이제 지원이 되지만 거의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사실 문체부의 기금은 사실 융제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국토 해수부가 쓰는 사업은 대부분 인프라 사업들이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조 5천억의 융제와 저희는 사실은 그동안 했던 게 사실 크루즈 보드와 크루즈 터미널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게 문체부가 있으면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문체부는 인프라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영역도 사실은 저희는 포트세일즈와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선사지원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체부의 경우에는 나왔을 때 관광지원 실제로 이제 그 이제 뭐야 뭐야 이번에 이제 관광이 크루즈가 재개됐을 때 실제로 움직인 건 저희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했는 게 CIQ가 가장 문제였거든요. 아 그 뭐 아마 소문들었겠지만 코로나 이하에 CIQ가 엄청나게 강화돼가지고 그걸 푸는데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저희 항만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풀었거든요. 아 저희가 혼자 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본무부 정말 많이 도와줬고요. 질병청도 많이 도와줬고요. 지역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하여튼 어 그랬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생각보다 또 과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아 저희 사실 이제 이게 홈퍼트라는 그 주제를 던지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국적선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또 가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 논의 속에서 수요 문제도 나오는 거고 인프라 얘기 그리고 사실은 검언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그런 논의 속에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제어의 바람입니다. 이 섹션이 유지될 때 좀 더 신도 있는 국적선 얘기라든지 이런 논의들을 좀 이어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과 함께 장시간 오늘 발제와 토론 감사드리고 장례에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발레리 또 계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념촬영을 위해서 무대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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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크루즈 세션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